네 안녕하세요 여중생의 홍보팀입니다 영어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말씀 나누보겠습니다 선생님 배우분 들어오실게요 안녕하세요 여중생의 홍보팀 연출한 이경섭입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요 무더운 날에 정말 여기 와서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중생의 에이에서 미래역으로 나온 김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상합니다 제가 먼저 영화 재미있게 보셨냐고 질문할라 했는데 감독님이 앞에서 얘기하셔서 어떻게 재미있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중생의 에이에서 백합 역을 맡은 정다닌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영화 재미있게 보셨죠 네 감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주인분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란야개 정다은입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저희 영화 많은 분들 함께 했으니까 너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했겠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안전히 기회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역의 유재상입니다 저는 안 물어볼거고요 저희 아마 어떻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입소문 좀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뵙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분이시라고 생각할게요. 네, 재미있게 와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대로 돌아오기 좀 아쉬워서 저희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번호 하나씩 뽑으면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 앞으로 나와서 대기했다가 선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 한 개. B열 11번. B열 11번? B열 11번. 계신가요? 앞으로. M열 11번 계실까요? 네, 이쪽으로 나오겠습니다. I열 11번. 저는요. I열. 2열. 2열에 8번 계신가요? 2열 8번. 이쪽으로 나올게요. 저는 A열. A열 8번. A열 10번. 10번. 10. 10. 13번. 아 아 저희 카메라 대고 계십니다 아 아 네 귀열 7번 아 귀열 7번 계신가요? 네 이쪽으로 나올게요 아 조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제2열 4번 제2열 4번 계신가요? 네 이쪽으로 나올게요 마지막 분 나오면 선물받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 출발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하니까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계 짜리 출발 출발 국burg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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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